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과 한국 옛날과 비교할 때 달라진 미국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도 그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 그 어디서 나왔느냐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결국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미국대학교 한국대학교 어떻게 다를까요 자 한국대학을 먼저 봅시다 학교의 수월성은 교수에게 달려는 우수한 교수 밑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오게 되어있어요 한국의 교수는 어떻습니까 주가 메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주가 연구해요 교수의 주가 연구 부가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은 교수가 주로 가르치는 데 이걸 메인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자기 과목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은퇴할 때까지 고수하려고 해요 이게 밥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교수를 채용할 때 자기 분야에 있는 교수는 절대 채용을 합니다 왜냐 자기 과목을 가르치니까 불리하니까 그러나 미국은 새로 교수를 채용할 때 자기 분야에 무수한 젊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거기서 또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굉장한 연구 결과를 내고 이렇게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대학교의 연구, 그러니까 교수가 연구를 활발히 하는 교수는 랩, 실험실을 더 많이 줘요 그리고 연구를 적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실험실을 뺏어간다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에너 분의 일로 나눠서 연구하든 안 하든 똑같이 실험실을 배정한다고요 학교에서는 교수의 수월성을 연구비를 얼마나 많이 따왔느냐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학과장이 학교 교수 평가할 때에도 연구비를 얼마나 수탁 연구비를 얼마나 따왔느냐 물론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친다 이런 비판도 있죠 또 삶이 너무 긴장되고 힘들다 이런 점도 있죠 이런 마이너 이런 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대학교수가 아주 편한 직업이었어요 범우주적으로 편한 직업이 대학교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미국같이 돼서 자꾸 우리나라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논문 발표해야 되고 이런 게 강화되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본적인 이런 개념의 차이 연구 중심, 교수의 수월성은 연구 능력에 나온다 여기 이 차이가 바로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첨단으로 발전시키려면 대학교에서의 분위기, 교수의 연구에 태하는 자세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